자 진도 혈통들 나가자고 응? 우리 진도피들 진도피들 나가자고 가자 이놈 참이 안돼 나와라 한번 나와라 비 거의 안온다 비 그쳤다 나와라 나와 진돗개들 안나온대요 습도가 높다고 안나온대요 비 그쳤다구 나오라고 나와라 나와라 진도 진도 안나오지 이상하지래 내라 동의해 물을 실어 저 진도 혈통들 나와라구 진돗개들 나와라구 진돗개들 비 안와 그쳤어 모닝샐러드 모닝샐러드 드세요 내가 운동장 앞으로 오자 다들 나오는 그러나 용찬이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나와라 용찬 그렇지 아니야 운동장 오늘은 못들어가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응? 미안 나 운동장으로 한적 없다 운동장으로 한적 없어 운동장으로 하니까 다 날 쳐다보네 마당에서 놀아 비가 와서 안돼 알았지? 용순아 콕콕콕콕콕콕콕콕 씰록씰록씰록씰록 귀염둥이다 그 앞에 모여서 농성해도 안된다 오늘은 곧 비가 또 계속되고 올 예보야 요즘에 일기 예보 없어 일기 중계야 좀 있으면 또 비 마이너리인데 휘똥하고 조금 있다가 비오면 들어가 알았나? 찬희가 가게 되신 뭐냐? 용순이 되신? 찬탱 대정 잘 비엄을 쳤어요 인사드립니다 찬탱 주염등이 찬탱 뭔 소리래? 집 지키는 거야? 저희는 들어가고 싶어요 대정 습도가 너무 높아서 들어갈래요 다들 주방에 모였어 그래서? 다들 주방에 모였어요 비가 와서 나가 먹기 싫어요 대정 빨리 간식이다 치세요 우리 간식 먹고 우리 간식 먹고 잘꺼에요 미친 곰탱이 이 좁은 곳에서 뛰어 놀아야 되겠냐? 그래 우리 들어가서 간식 먹고 자자 계속 아침잠 계속 자라 우리 집게 와서 미안하다 뭔 소리야? 간식 있는 거란 소리야? 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